내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 마. 집까지만 바래다 줄게. 민희야, 언니 왔어 봐. 언니가 바래다 줄게. 아이고, 참. 민희야. 밤 공기가 좋다. 그치? 응. 민희야. 언니가 내일 아침에 헷갖으면서 데리러 올게, 알았지? 안 되겠다. 집까지 바래다 줄게. 너 혼자 늦게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? 알았어. 안 돼, 안 돼. 응. 잘자. 왜 또? 민희가 보고 싶어서. 민희야, 언니가 집 앞까지만 바래다 줄게. 안 돼, 안 돼. 왔다 갔다 이뤄다 밤새. 니네 집에 방만 두 개 있었어도 좋았겠다. 그치, 민희야? 너네 집에 방만 두 개 있었어도 좋았겠다. 너네 집에 방만 두 개 있었어도 좋았겠다. 꽃집가 막았다. ח fulfilling 난 인간 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